여우수아 21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요일 달고나를 통해서 찾아뵙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우수아 21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라고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셨지만 레이시파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받지만 레이시파에겐 하나님이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없는 레이시파는 어디에 집을 짓고 정착하고 살았을까요? 여우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열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레이시파에겐 각 지파의 땅에서 총 48개의 성읍을 떼어줘야 했습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이며 아론의 아들들은 고핫 가문에 속하였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가문을 이루었기에 아론의 아들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분배받아 거기에 거주하였고 고핫 가문은 에브라임과 단과 문하세 반쪽 지파의 몫에서 열성읍을 분배받아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가문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쪽 지파에게 열세 성읍을 분배받아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가문은 루우벤가, 갓과 스블론 지파의 땅에서 열두 성읍을 분배받아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루우벤 지파는 왜 흩어져 살아야 했을까요? 이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고 주님의 제잔에 번제를 드리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땅 분배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도피성을 지정하게 하시고 레이시파를 각 지파의 땅에서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이시파를 제외한 열한 지파의 땅은 지파와 가문과 집안의 이름으로 상속되는 땅입니다. 경계를 옮길 수 없는 땅이고 사고팔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각 지파와 가문에게로 돌아가는 땅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청직일 뿐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피성 제도가 말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레이시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줄로 이어보면 내 것이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레이기 19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우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여우수화를 통한 땅 분배 이야기에서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달고나를 통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으로 영광 돌리는 범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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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